배우는 5분 나는 요새 얼마가 있냐? 상경이 3년 나는 요새 얼마가 있냐? 상경이 3년 3년 4분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가르치는 중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가르치는 중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가르치는 중 손으로 가르치는 중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가르치는 중 안 보이니까! 그런 게 없어요! 근데 여러분 밭도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지나고 고맙습니다. 한 마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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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다 왔어! 안 다 왔어! 아니, 나왔으면 안 다 왔어! 왜 이거! 고기를 안 verder! 저쪽 거 한 나오니까 아래아! 간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